안녕하세요 기정석입니다 방금 오늘 오전에 영상을 찍고 아마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렸을 거고 그 다음 편일 거고 이 앞편은 딸내미 딸내미가 난입을 해가지고 영상을 잘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림을 그릴까 하고 가져갔던 거를 못 그렸는데 이걸로 살짝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쉬는 날이거든요 부처님 오신날 오늘 이거 촬영하는 날은 부처님 오신날 쉬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딸내미가 난입을 했고 나가서 딸내미랑 놀고 방금 들어왔어요 아 보이십니까 로라비트 우리 동네 로라집 한 10년 20년만에 롤라스케이트를 탄 거 같아 로라비트 로라비트 이거 그릴까 그쪽 그려서 이렇게 붙일까 음 좋은데 좋습니다 아이템도 딱 괜찮고 그리기도 간단할 것 같고 붓펜 드로잉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붓펜이니까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잖아 그러면 검정색으로 탈까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한다고 치고 여기다가 그리는 거지 좋았어 오랜만에 로라를 탔더니 또 재밌더라고 어릴 때도 제가 이걸 잘 타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 처음 탔던가 우리 대학교 때쯤 아마 이거 붐이 막 불어섰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들 로라 타러 다닌다고 가방에다 로라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때 로라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었는데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막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모이면 친구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100원씩 달라고 하고 돌아오자 그랬었거든 근데 나는 그 철들었던 기성이는 어릴 때도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는 안 먹었었어 그렇게 로라비트 중목이거든요 중목은 이 오철이 있으니까 잉크가 조금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 여기다가 중간색 한번 칠하고 파란색 칠할 거거든요 사실 중간색을 다른 걸로 하면은 또 의미가 없지 않나 부펜 드로잉 그럼 부펜 드로잉은 검정색 회색 포인트 컬러 3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빼고 회색 아참 회색은 진짜 좋은 회색을 가지고 있었지 저거 다 어디갔지 아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회색 세트 진짜 좋은 거 가지고 있거든 이거 아니 이거 다 검정색이던가 잠깐만 여기가 방 그렇지 여기 있지 이 필통은 풀 세트 가지고 다니는 필통이거든요 풀 세트 이게 다 검정색이던가 피그먼트 피그먼트 소프트 브러쉬 펜 회색이 필요한데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세트가 있거든 쿠레타케가 뭐 두말할 거 없이 좋긴 한데 크잖아 붓이 이만큼이 더 커가지고 아우 부담스러워 피그먼트 브러쉬 세트 회색도 따뜻한 회색 차가운 회색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게 더 맞는지 그거를 봐줘야 돼 어떤 회색이 더 끌리는지 그래서 얘는 쿠레타케 너무 큰 친구는 탈락 이봐 사이즈 딱 좋잖아 딱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다녀도 스케치 할 수 있거든 펜은 뭐 이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마르는 동안 잠깐 뭐 이것저것 찾는 동안 말랐을 거 같은데 여기에 회색을 넣는 거죠 회색을 먼저 넣어도 되고 포인트 컬러를 넣은 다음에 색을 넣어도 돼 부족한 부분에 나의 결정인데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칠해 놓고 얘도 말라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르는 시간에 다른 거를 또 한다 로라 비트를 이렇게 탁 쓰는 거지 이거를 보고 여기다 그렸잖아요 근데 얘를 같이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비교 되잖아 그래서 잘 넣어 가감하게 잘 넣어 그리고 얘는 없애버리는 거야 얘를 한 겹 더 띄워야 되나 띄워도 되겠지 자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 옛날에는 이 풀을 안 갖고 다녔거든요 그냥 워터 브러쉬로 물로만 대충 붙인 다음에 집에 와서 붙여서 써 근데 이 기록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로 하면 풀이 좀 굉장히 유용하거든 그래서 풀을 가지고 다니게 돼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반절 이것보다 1분의 1 사이즈로 자 잘 넣고 다음에는 한 마디로 써야지 그림만 있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딸내미는 지금 오늘 갔다 온 게 두 번째 롤러를 탄 거거든요 딸내미 인생의 두 번째 롤러 아직은 앞으로 잘 가고 그러진 못해 간신히 서 있는 정도 저도 뒤로는 못하고 앞으로만 가는 그렇지만 추억용으로 충분히 재미있게 잘 놀았다 15회 맞죠? 그냥 이대로 끝내도 되겠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지만 오늘 그림의 주 목적 잉크 충전식 붓펜을 한번 써보는 게 주 목적 아입니까 아 이거 잉크를 한번 살짝 돌려서 오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온다 잉크가 굉장히 진하네 그 잉크가 좀 밝은 잉크를 원했었는데 파란색 좀 안 어울릴 것 같네 아 이거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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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지 포인트 컬러로 쓸 잉크 색깔이 필요했거든요 포인트 컬러 이게 역시 뷔페는 정말 약간 뷔페는 호불호가 있을 거야 영상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나 아니면 작품을 위해서 그냥 평소대로 해야 되나 이거 매우 고민이네 아 그러면 가능한 한 부담이 없는 쪽으로 한번 살짝 바퀴에만 칠해 보는 거 같아 어? 아니 색깔 괜찮은데? 이게 중목이랑 만나니 색깔이 이건 A4에다 하는 거랑 중목에다 하는 거랑 색깔이 달라지네 이거 봐 오 색깔 괜찮다 괜찮다고 치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잉크를 오늘 아침에 넣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 마르고 오래 가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잉크 충전식 붓펜이라 보이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만 끝내기 조금 너무 아쉽다 그림이 그렇죠? 그림을 분명 재미있게 재미있게 그리고 놓을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붓펜을 붓펜을 고집하면서 그것만 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빼빼빼빼빼빼빼 아 여기 색깔이 있는 데다가 안칠하는 게 나왔네 수채화가 참 재밌어요 물을 쓴다는거 이게 참 재밌는 거거든 물은 또 우연의 효과 같은 게 많아가지고 아 역시 수채화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인데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걸 잘 안 쓴단 얘기잖아 이거 중요한 거는 오늘 영상은 이거였는데 아무튼 신기한 걸 사긴 샀지만 사는 재미였잖아 이거 얼마였더라 3,000원이었나 5개를 산게 문제이긴 하지만 누굴 줘야 하나 이거가 이제 마르면 더 이뻐질 거예요 마를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